연중제 14주간 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해 천주교 대전교구 둔산동 성당 권성중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한 회당장에 와서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아이에게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따라가셨다 그때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 뒤로 다가와 그분의 옷자락 수레에 손을 대었다 그는 속으로 내가 저분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구원을 받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 돌아서시어 그 여자를 보시며 이러셨다 따라 용기를 내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바로 그때 그 부인은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회당장에 집에 이르시어 피리를 부는 이들과 소란을 피우는 군중을 보시고 물러들 가거라 저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비웃었다 군중이 쫓겨난 뒤에 예수님께서 안으로 들어가셔 소녀의 손을 잡으셨다 그러자 소녀가 일어났다 그 소문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대전가톨릭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절박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절박한 상황은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말합니다 오늘 복음에는 이런 절박한 상황에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명은 회당장이고 다른 한 명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회당장에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방금 죽었다며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것에 회당장은 오로지 예수님께만 희망을 두고 자신의 딸을 살려주십사 청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 회당장의 사회적 위치를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절박하게 예수님께 청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회당에서 모든 종교 예식을 책임지는 사람이 회당장입니다 당시 회당장은 모든 사람의 존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을 딸을 위해 청합니다 회당장의 이런 태도는 예수님께 대한 존경과 겸손을 나타내고 동시에 그의 절박한 심정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회당장의 청을 듣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그를 따라가십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이런 행보에 궁금증이 잃었던 군중이 함께 길을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런 군중 안에는 열두 해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열둘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나타내기도 충만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만큼 여자의 병이 심각한 중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기적으로만 그 병이 나을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정확한 병명을 알 수는 없지만 하여라는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 보면 하여라는 여자는 부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은 분명 다른 사람과 접촉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결혼을 하였다면 이혼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혼자서 살았을 확률도 있습니다 하여튼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소외되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 자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녀에게 병의 치유는 그녀의 구원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고 병의 치유를 부탁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지니고 있었기에 여인은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뒤로 다가가 옷자락 술을 만졌습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과 힘으로도 고치거나 해결할 수 없었던 상황에 처한 두 인물은 유일한 희망을 예수님께 두었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는 예수님의 자비로 이루어졌습니다 회당장의 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구원을 병을 앓았던 여인은 치유라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두 기적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시는 분께서 바로 예수님이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늘 복음의 인물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을 찾아가야 할 차례입니다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를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느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제따로 하느님을 판단하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느님께 의지하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천주교 대성교구 둔산동 성당 권성중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권성중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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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